너무 말랐어요. 진짜 못먹어. 죽을래요? 죽을래요. 응? 이렇게 죽을래요? 아니야. 자, 우리 사모님 약간 지금 협박 모드로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안 먹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. 이런 사모님 꼭 필요해요.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좀. 이렇게 해야죠, 이걸. 사모님 히로다, 히로. 저럴 때 울면서도 먹게 되거든요. 맞아요. 네. 아! 예전에, 피치고 있어야지, 주먹은 아이오이 안 먹어요 아이오이 아이오이, 아이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질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꾸러서 이런 질꾸러지 못해요? 이게 다 질꾸러지 못해요 먼저 조금 더 먹으면 질꾸러지 못해요, 다른 질꾸러지 못해요 그래요? 그래서, 이 질꾸러지 못해요, 이건 질꾸러지 못해요 뭔가 분명히 몸 어딘가가 좀 불편한 거예요, 에스피로도. 몸도 불편하고 지금 기분도 아주 지금 안 좋은 건데. 왜 그래요?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, 제가. 계속 저렇게 밥을 거부하면 어떡해요.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야단도 못 치고 세게도 못 하고. 세게 하는 사람이 하면 필요해요.